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야유회인데 스케일이 되게 커서 역시 입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직히 제가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다 뛰어났는데 애니스아유가 뭐죠? 텐버린 미친듯이 힘들었는데 텐버린은 흔들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더라고요. 조금 놀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가 못먹게 해서 신문지 찢어서 몰래 화장실로 쥐고 들어간 다음에 먹었어. 그래서 휴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휴지도 먹어봤다? 휴지는 뱉었어. 그건 뭔가 느낌이 달라요. 휴지는 달라붙어. 가장 최근에 했던 실수는 뭐야? 가장 최근? 가장 최근에 했던 실수 뭐지? 진짜? 난 완벽한가봐. 진짜? If I can't marry Jisoo, can I marry 다이곰? No! He's my son! No! Never? 진짜 그냥 원정 아니 거짓말 하지만 지민이 사옥 네가 더 confident? 제니? 도전 진습 사진 축하 축하 댄스 축하 축하 축하